와우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가 저 자기가 직접 안녕하세요 대박 진짜 출마가서 76,000원입니다 얘네한테 곡을 받아야지 내가 미션 성공하는 거야? 얘네?! 기분해 줘 우리가 곡 줄게! 아니 용형은 곡을 준대요? 우리에게 준다니까? 베이스 캠프로 같이 가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아 진짜 배부르다. 아 너무 맛있는걸? 여기다. 여기다. 여튼 여기 한 칸씩 앉아. 저 맨 뒤로 가고 여기 한 칸씩 앉아. 여기 두 명 앉아. 내가 앉아야지. 나 다시 한 칸씩 앉아야 돼. 아 나 바로 잘 떠. 미단난다. 예 미단난다. 근데 오늘 민경언니가 하루종일 보고 가봤잖아. 그러게. 진짜 이사... 뭐야? 우리 오빠. 아 진엄마. 제가 아까 고깃집에서도 대푸콘 오빠 삼행시 혼자 지었어요. 지었어요. 대푸콘 오빠 한 분 위에 삼행시를 지어봤어요. 자, 대! 대! 돼지야! 나야! 됐어, 됐어, 그만해! 아, 이런! 프라이드치킨 사줄게! 오! 콘! 콘살롤드. 혼자 와! 이래서 대중의 힘이 무섭다. 그래갖고. 프라이드치킨 사시는 거. 치킨이면 말다 했지. 요즘에도 약간 분기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거 없고. 준호 선배는 옛날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준호 선배는 옛날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좋아하는 사람. 아예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되게 편한 그런 선배였어요. 맞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근데 진짜 실제로 있었어요. 믿다, 믿다, 믿다. 되게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후배들한테 많은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인가요? 어떤 지원인가요? 그래서 본인이 생활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집으로 전세금을 못 받게 됐는데. 그거 문제도 좀 알아봐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대사 확장이다! 아니, 근데 그렇게 잘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능에서. 준호 형 같은 경우 후배들 아이들에 빨대를 잘 꽂는다. 아니, 그거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남이 걸 베끼거나 그러지 않아요. 원래 짤 마음이 없어요. 다 짤 마음이 없어요. 다 짤 마음이 없어요. 다 짤 마음이 없어요. 다 짤 마음이. 고임 형식이에요. 고임 형식이에요. 나도 그걸 베끼는 것도 의지가 있어요. 베끼사는 하고. 한 번처럼 죽어드라. 나 뭘 만들어봤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끼리 짤 몰아가게. 김주로 보여주고 집으로 와. 누가. 그리고 이제 또 위담을 많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표준 때문에 여기 다 와서 좋은 사람을 도와줬어. 진짜. 한 번 더 두고 하죠. 하나 없지. 하나 없지. 김주로 세 번만 해줍시다. 김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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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렇게 할게 됐지? 들어와! 아, 들어와. 아, 우리 24일. 아이씨! 아, 피곤하네 봐봐, 진짜 오늘. 아... 뭐래요? 회색 코뿐이라고. 야, 누가 미쳐야 돼? 아, 피곤하네, 오늘. 아니, 이게 무슨 구도죠? 배싸움인가요? 네. 자, 우리 연습생분들 준비되셨으면 나와주세요. 네! 우리 성장형부 뒤로. 동진이 형, 동진이 형, 동진이 형. 이곳은 파주에 위치한 오늘의 베이스 캠프고요. 자, 경치 좋죠? 네! 경치 좋죠? 네! 경치 좋죠? 네! 경치 좋죠? 네! 경치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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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잠자리 복불복을 시작할 건데요. 잠자리 복불복도 김준호팀 대 안 김준호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경치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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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팀은 냉장고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리액션, 리액션. 영수택도 서러운데, 영수터라고? 민경이, 들어가봐. 민경아, 민경아, 괜찮겠어? 너들아, 한 번만 더. 아, 그리고 사이즈 체크하는 거예요? 자리 없어. 어때, 편해? 딱 맞아요, 그래,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어떻게 상맞지? 이렇게 나와야 돼, 못 일어나. 한 30명 이렇게 쫙! 기네스인데, 이거는? 신동력이군요. 준호 형, 약간 이런 그릇 욕심나지 않아요? 아, 아니. 야, 웃을 거야, 뭐야. 민경아, 민경아. 경기를 하기 전에 야외 취침은 우리 김진호 씨와 연습생분들만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럼 대충 설렁설렁 해봐. 설렁설렁 하시고, 저희 준호 형이랑 연습생분들이 오늘 좋은데. 그림 좋은데. 오케이. 아, 첫눈은 좋다고? 아, 첫눈은 좋다고요. 아, 난만 있는데. 오늘 첫눈은 이렇게 박스에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내리면. 첫눈으로는 그림은 되봐. 네가 보게 될 거예요. 실제로 예보상 내일 아침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이 지역에. 아, 못쓰겠다. 각 팀 응원 한번 신나게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진호와 우엘의 추억을 위하여! 건배사 같은 느낌이다. 건배사 같은 느낌. 건배사. 아, 건배사. 아, 건배사. 아, 건배사. 축하해. 제일 눈이 뒤에. 아, 건배사. 아, 건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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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배사. 그럼 첫 번째 잠자리복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복은 여러분의 순발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섯이서 한마음입니다. 개는 개인데 짖지도 물지도 않는 개는 아무 개. 지우개. 이쑤시개. 물방개. 물방개. 에콜렛 사수. Pun Lak إ wore zien. 중국 lugar. 일단 5명 전원이 정답을 맞춰야 성공을 인정되고요. 더 많이 문제를 맞친 팀이 1라운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일단 김준호 팀은 출전환 선수를 다섯 명을 뽑아주세요. 좀 자기가 브레인이다. 네. 아이디어 잘 쩐다. 진해 똑똑해, 진해 똑똑해. 와, 재밀어. 건배 Peroan Multior OK. ARR Ba german Back. 스페어 ㅇ시개 듀어. 역ic fac Christianity. ipemie Matterå إ sanctuaryborough. 영수석아 좀 어떡해! 아는 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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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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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경이! 오케이, 형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주자는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워 먹어야 돼! 제일 잘한 사람이 먼저 해버리고 힌트를 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형은 누가 주석 먹는 건가? 왜냐면 형이 못하면 쩔금 말하는 것도 주석 먹어야 돼! 안 봐준다, 안 봐준다, 우리! 저희는 엘리트 쪽으로 세팅했습니다, 엘리트! 아 정말이에요? 제이 형대 신방과! 제이 형은 왜 여기 있죠? 여기 연영과! 연영과! 자, 김대기 씨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띠인 것 같던데! 제이 형이 한번 크게 어떻게 줄 거야! 다섯 시선 한 마음!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개그계의 아버지 김준호 씨는 1999년부터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며 다양한 유행어를 나왔는데요 아, 이건 너무... 지금부터 김준호 씨의 유행어를 말해주세요! 잘하잖아! 잘하잖아! 살려서 해주세요! 반갑잖아! 반갑잖아! 여기 있잖아! 살면서 해! 여기! 여기! 장구정어! 장구정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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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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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어! 빨리해주시죠! 빨리해! 안녕하십니까! 오~~~~رب십니까? OUR priorities! 이제 해매해! 이제 없어! 이제 행위해! 이제 없어! 안head하시럽니까? 안head하시럽니까? 섹시가 신경 Ire시 가지! 아버지, 고구마 계십니다! 나 지금도 아버지 이렇게 불러! 아버지는 김대희 씨의 유행하였어요 아버지! 아버지! 왜 그러냐? 아, 자기 유행하는구나! 이거 참 씁쓸하구만!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자, 너무 좋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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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리 팀워크 너무 별로다. 아, 이걸 줘?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유명인의 이름을 말하고 그 사람의 성대모사를 해주세요. 이 형도! 띠띠, 뻥뻥, 띠띠, 뻥뻥, 오라이! 솔직히 성대모사야? 그렇지. 김지이! 김지! 김지이! 띠띠, 김지이? 띠히 많이 그려! 나는 자기 거 아니구나. 검정아, 검정아. 아줌마 돈 빌렸어요? 아줌마 돈 빌렸어요? 뭐야? 아 이거 아니야 너무 이상한데? 조용석이 놀래요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이번 문제는 김준호 팀이 마친 걸로 했는데 조금 아쉬워서 유명한 성대모사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재미있어요 우리 엘씨 아! 아! 서경석이에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서경석? 아 유엘씨 좋아했어요 유엘씨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VJ 특공대 VJ 특공대 박기량 성원 여기도 맛집 저기도 맛집 수월시에 농구의 기가 막힌 맛집이 있나? 치킨이 파소삭 콩머리 허로로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자 고마워 지금 너무 비싼데? 아 너무 웃긴다 이러다 밝아 더 이상 보여주지마 친한다고 세 번째 문제 팀 이름이 네 글자인 걸그룹 이름을 말하고 안무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블랙핑크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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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JT 오리 오우 ioso 손가락 이리 손가락 이리 손가락 이리 손가락 오케이 아이고 아 벌드베이 오우우우우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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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밍어빈 ganzして PD!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슬라이스 테이크! 슬라이스 테이크! 슬라이스 테이크! 소녀시대! 너무 빵짝빵짝! 야! 템이다! 아! 이거 멀리 아니야! 소원을 말해 봐! 티티! 티티! 됐다! 가스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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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블랙이 또! 에이프트! 슬라이스! 고마워! 소원시대 시!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티아라 룰루폴릭! 티아라 룰루폴릭! 티아라 룰루폴릭! 티아라 룰루폴릭! 야! 네 글자! 처음으로aucoupcip요금? 오ilant sr 선회카인가! 아! assets!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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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요아이스! 뭐야! 트루 트루! 아이고, 이거봐! 이거봐! 뜨루, 뜨루, 뜨루! 이거지! 뜨루, 뜨루! 덤덕을 쓸모! 잘가? 위 realise Evolve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손 tan tan 우리 skies summer 왜? 얘가 훨씬 잘하네 맞다 서윤아 윤종신의 존니처럼 제목이 반말인 노래를 가수 이름과 함께 말해주세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하나 둘 셋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그대로 가져가네 그대로 가져가 이온 너의 사랑해 정답 윤국희 여러분 오케이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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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도끼에 내가 망할 것 같아 오 제목 아니에요 노래 가사예요 제목 아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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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정답 윤도현의 다리 지준마 정답 오케이 오케이 둘 다 읽어 너희가 이 펌을 아느냐 왜요?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고맙다 찬삼 내 가슴의 피로 가나는 꽃마로 네 가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기러기는 거꾸로 읽어도 기러기인데요. 제대로 읽거나 거꾸로 읽어도 의미가 같은 단어를 말해주세요. 사람 이름도 포함됩니다. 이효리! 정답! 어? 하나, 둘, 셋. 괜찮아. 가봐. 땡! 이효리 하지 마요! 이효리! 땡! 이효리 하지 마요! 이효리! 이효리! 안 돼, 우리 염진이! 오디오! 정답! 이현이! 이현이? 이현이가 누구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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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현이 정답? 이현이! 있어요. 소주 만병만 주소! 뭘 줄여요? 왜! 왜! 소주 만병만 주소? 소주 만병만 주소! 단어 말씀하시라고 하십니다. 단어 말씀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소주 만병만 주소! 아, 진짜! 이효리! 뭐하냐? 이효리! 뭐하냐? 세이스! 오! 정답! 윤신! 정답! 조마소! 정답! 조마소! 정답! 그렇지, 그렇지! 아니, 분명히 우리 연습생 잘해야 하는데 왜 김재희 씨가 나왔냐? 아니, 분명히 우리 연습생 잘해야 하는데 왜 김재희 씨가 나왔냐? 이효리! 네! 오디오! 이현지! 이현이? 네, 이현지! 소주 만병만 주소! 뭔 소리예요? 네! 형, 근데 그게 왜 나오는 거예요? 소주 만병만 주소가? 그냥 소주가 지금 땡기니까, 예! 좀 갖다 주세요, 이거! 역시 대이 형 인정! 아, 재밌다! 역시 대이 형이 재밌어!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개! 민경 선배, 민경 선배! 민경 선배, 민경 선배! 선신교체 1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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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들어주세요! 자! 소와 송아지처럼 어미와 새끼를 지칭하는 말이 다른 동물은? 야? 그게 뭐야? 닭! 병아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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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개! 개! 망아지! 닭! 개! 개! 정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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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토스코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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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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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저건 없어요? 테이저건 없어요? 안 김진호 팀 도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개! 강아지! 정답! 말! 망아지! 정답! 닭과 병아리! 개구리! 월챙이! 정답! 2, 3, 5, 6, 6! 공연! 공연! 빨리 가! 신청해! 개. 강아지! 가자! 대구리 올챙이! 말! 망아지! 광! 병아리! 드라이! 명태의 노가리! 명태의 노가리! 명태의 노가리! 명태의 노가리!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명태의 노가리! 갤럭하게 jabonk Sakon Another 명태의 노가리ingoВ 명태의 노가리 소주 많 bears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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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은 우린 그리고 미국만 맞 southern 여기서 많이 먹어야 되는 거에요! 지불이 죽는 거야! 인정 인정 기회는 있습니다 제발 제발 자 들으세요 남대문은 우리나라 국보 1호이자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요 이처럼 나라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말해주세요 눌러 눌러 하나 프랑스 에펠탑 이탈리아 피사이사탑 중국 만리장성 헤루 마치 픽션 석 석 석 석 석 석 석 석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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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이잖아,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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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이라는 섬! 섬일 때 그런 섬이! 이 친구한테 얘기하고 다 까먹었어! 안김진호팀 도전! 네! 플러스 애플탑! 깜짝 놀랐네! 유탈리아 플사인 3탑! 정답! 중국! 말리창성! 일본 도쿄타워! 정답! 미국의 자유의 여신! 자유의 여신! 자유의 여신! 졌어, 졌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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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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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1라운드는 정말 적전 끝에 안김진호팀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1대0이에요. 안김진호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자리 복불복은 여러분의 센스와 연기를 확인할 수 있는 초성으로 웃겨라입니다. 초성으로? 초성으로! 개그맨분들이 엔티에 갔을 때 즐겨하는 게임이라고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대의 형은 딱 안해버렸어. 규칙 알려드릴게요. 양 팀 한 명씩 나와서 대결을 하고 각자 초성을 뽑은 후에 그 초성에 들어간 단어로 대사를 만들어서 연기를 하면 됩니다. 지구킬 바로 해봐요. 지구킬. 이 경기를 심사하실 심사위원 세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연기자들이신가요? 연기자들 아니야 이거. Justice. 우리 헨리캐들 한 명이에요. 개그맨 선배들인거 아시죠? 잘생겼어요. 맞어. 개그맨 선배들인거. 우와! 대그맨 했었던 게 한 31년 차 되는 최승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너는 그만 앉아있어! 저는 광팔 거주군 광팔리오스입니다. 최승혁 감독님이시고요. 그리고 연극영화과 출신인 김성빈입니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익숙하시죠? 네! 저분은 우리 이규환 FD인데 저분의 출신 학과를 최근에 안 했습니다. 우리요? 우용? 매니지먼트 학과를 했습니다. 전공자 입장에서 좀 더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심사위원분들 심사 기준이 뭔가요? 저는 순발력과 수수순발력이요? 졸리는 순발력이 없대요. 야 순발력 너무 없는데? 반전을 보겠습니다. 야 반전이 기억이 안 나냐? 순발력이 너무 없는데? 졸린 것 같은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냥 리액션이 좀 약해요. 그냥 좀 리액션이 좀 약해요. 자 심사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디비가 그 잔디밭에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잔디밭에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심사 기준은 뻔뻔함. 여기서 뻔뻔하면 펌펌함입니다. 이 영상은 미션이 좀 약해요. 근데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줘야 해? 수수도 기준은? 정신은? 아 저 네 번째 안 웃네. 수수도 기준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펌펌함 보겠습니다. 수수도 기준은? 네 저는 재미와 감동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아 무서워. 심사위원분들의 오피리도 좀. 입을 맞춰가지고 하나는 좀 통일을 하지 다 달라. 누구 기준에 맞을지? 신사 기준 잘 들으셨죠? 첫 번째 출전수 앞으로 다가주세요. 버린다, 맞아말라. 안 되는데? 저 형이 갈등인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아까 오면서 버스에서 윤지훈 씨가 이상한 거라고 했거든요. 오빠야. 오빠야? 오해, 온도나. 오해, 온도나. 오해, 온도나. 오해, 온도나. 메탈 흔들리지 마. 괜찮아. 오해, 온도나. 오해, 온도나. 우리는 이거는 첫 라운드니까 아주 그냥 풋풋하게. 알았어요, 시윤 오빠. 알았어요, 시윤 오빠. 오해, 온도나. 오해, 온도나. 오해, 온도나. 오해, 온도나. 오해, 온도나. 아, 이런 거 좋았습니다. 하나씩 뽑아주실래요? 하나 하나. 오, 오. 자,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뭔데? 어, 드긋드긋. 드긋드긋드긋. 어, 벌써. 뭐해? 어, 벌써. 아, 덤빙어. 아, 벌써 했어? 오, 아, 덤빙어. 아, 덤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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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덤빙어. 아, 덤빙어. 오, 번은 단어를 너무 잘 살려. 아, 농구다, 농구. 좀비 봐. 강도? 어? 선발력! 어? 어어... 어어... 으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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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덜덜을 어떻게 이기냐? 야 덜덜을 들여놓으면 좀 어떻게 이렇게 덜덜을. 와! 연기가 상당히 감동적이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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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을 신사하시는 우리 알파오 씨. 할 말씀은 어때요? 오우! 오우! 이 룰을 이해 못 할 것 같아요. 고순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반전이죠? 걸린 것 같아. 자, 첫 번째 대결 승자는 하나! 둘, 셋!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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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요? 아, 망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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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쓰러웠어! 아, 망떼지다. 내가 못끼워, 내가. 나 퀘은 씨 남는 거 못 봐! 오빠, 선생님. 옛날에 너 찾던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아, 망떼지다. 아, 망떼지다. 어, 방안을 던지는 게 아니야. 야, 방안을 던지는 게 아니야. 무릎에 던지는 거야? 아, 망떼지다. 야, 팬층이 두꺼워질 거야. 아, 디팬층. 아, 디팬층. 아, 대팬층이. 아, 대팬층. 아, 대팬층이. 아, 대팬층. 아, 대팬층. 아, 대팬층. 소영아. 아니지. 어떻게 해 너 이제 해. 두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두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지윳! 했던 거 하면 안 되지. 무궁무진해! 그냥 저거대로 할게요. 너, 엄마! 내가 누군지 안아, 엄마! 너, 서장! 난 포동사이지! 내가, 엄마! 밥도 먹고! 소주도 먹고! 그거 다 했어, 엄마! 소주만 넣어봐 주소,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소주 이제 안 돼! 소주만 넣어봐 주소, 안 돼! 소주랑 서장! 형을 좀 줄여야 돼.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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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가 필요해! 우리들의 대화가 필요해! 왜 날 떠나간 거야? 이렇게 사랑했는데... 마지막! 소주 한 번 주세요? 여기 소주 한 번 주세요. 더 있어, 더 있어! 아니요. 맥주는 됐고. 소주만 주소! 소주만 주소! 소주만 주소! 소주만 주소! 소주가 어때? 소주! 최악이야 최악. 최악. 최악이야 최악. 유리여서 긴 배고.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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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다!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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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한 번 더 이기면 우리 김진호 팀이 이깁니다. 마지막 선수 나와주세요.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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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피우가 아니야? 피우가 뭐야? 피우가 뭐야? 피우가 뭐야? 피우가. 피우가 간다고. 피우가 간다고. 자꾸.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아빠. 피우. 피우가. 왜 빨리 피워. 왜이까? 피우. 피우. 피우가 간다고 완전히. 이리 와. 얘들아. 이리와. 얘들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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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피우. 오오.. 오오. 피우가 움직였어. 깜빡아야지. 피우! 야! 야! 너 좀 남겨봐, 진짜! 피우! 피우 간매하지, 우리. 야, 피우! 야, 피우는 나네. 피우 빨리 해! 피우! 네, 김종민 씨의 은유적인 표현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대박. 동글빵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너 랩한다고 하면 안 되나? 시원하게 맞을게요, 시원하게 맞을게요. 넌 래퍼라고. 시원하게 맞을게요. 괜찮으십니까? 네! 아포, 아포. 아포, 아포. 아포, 아포. 아포, 아포. 참 의도치 않게 2대2 결승전을 가게 됐네요. 기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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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만약에 또 지시면 우리 김준호팀은 야유치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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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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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있으면 바로 편집해서 들어가라고. 뭔지 알았지? 뭔지 해. 뭔지 해. 오케이. 웃자 들어가. 오케이. 500원. 500원. 오오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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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이 가운데 제목은 바로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입니다. 없네 없네 없네. 말 그대로 개그계의 아버지 김준호씨가 인강 바퉁이 되고요. 후배들은 아버지를 잘 모셔서 전달하면 됩니다. 김준호 선배님! 아버지마서는 존경 안 해도 되잖아? 못 모시겠다 못 모시겠다. 빌박 1팀에서는 아버지를 아무나 뽑아주시고요. 가벼운 게 누구야? 야 나. 첫 번째는 지하판 위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5번. 두 번째는 코피니코 15바퀴 놀기. 세 번째는 과자 따먹기. 그리고 네 번째는 골프 속에 공전 깨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달려서 결승선에 통과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내가 모르고 갔다. 저거를 본부로 하고. 그럼 여기서 네가 먹으면 되는 거야? 아니요. 내가 끼지 말아라.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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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신의 속에 온전 죽기. 저게 너무 커. 키가 작은 내가.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그게 안 넘어가지. 아 그게 안 넘어가지. 내가 봤을 때.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하면. 이건 태현이 형 아니면 동부 형이 하는 게 나을 거야. 동민이 형 마지막에 가고. 아니 이거는 초반에 속도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너무 빨리. 진우 형이 못 버쳐, 위에서요. 같이 도는 거네?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됐어. 형 먹을 수 있어요? 골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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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 됩니다. 자, 하셨나요? 정하셨나요? 자, 준비하시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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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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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절대 땅에 가시면 안 됩니다. 준비! 간다! 간다! 둘! 셋!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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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nuclei 셋! 둘!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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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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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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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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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버지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안긴준호 팀이 실내수층 복생됐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잖아. 아버지. 아버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군호, 저기 잠들기 전에 또 만나봐 주소. 진짜 잘하시네요. 지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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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전 몰라요. 고맙습니다. 아니, 세진아 너는 야외 집집을 하고. 야, 넌 포착하지잖아. 아니, 근데 오늘 페인의 원인은. 진짜요? 저기 뭐야. 아, 인정한다. 아니요. 주로 내려오니까. 주로 알려주세요. 주모 선배랑 같이 안고 자. 그래. 말하면 안 되려야지. 뭐 있다가. 근데 뭐. 감독님. 감독님은 원하시지, 너를. 진짜예요? 뭐, 김준호 씨랑 합방 하셔도 돼요? 합방. 합방. 이인희 씨 하셔도 됩니다. 출고하니까 같이 안고 자. 주도 선배랑 같이. 주도 선배랑 같이. 주도 선배랑 같이. 주도 선배랑 같이. 하겠습니다.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도 너희 함께. 제작진이 우리는 필요 없다고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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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나이 일어나서 이런 마음 나올. 알겠어요? 예의. 아니 진짜야. 와. 가운데가 제일 따뜻하지 않을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몰라요. 있어? 이제 여기가 틀려있네. 야 와. 안녕? 야, 저기 지금 하나씩 있지, 지금 뒤에? 예! 이거 보통 이렇게 덧짓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앞을 보시다시피 8개밖에 없어요. 네. 일단 일단 카메라 가지고 와보세요. 일단 4개. 여기도 한 대 가지고 와보세요. 근데 이거 완전 야간 카메라야. 신기하다. 야간 카메라야. 안녕하세요. 하나 주의사항은 우리 1방 1이 숨 쉴 때 여기가 줄. 여기를 좀 잘 보호하고 해야 돼. 최대한 옷을 끌어올려서.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덧불러. 와, 감사합니다. 한마디나 해? 자, 그러면 1방 2일에서 기운 받은 다음에 나중에 스타가 되라. 자, 들어가자. 감사합니다. 조금씩 한쪽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대한보다 더 단자 피? 내 안경 먹고 다니는 게 없겠지? Mirna 없겠지? 저 printers 안쪽에도 너 주시는 게 날씬 krise요. 기까지 주세요. 기가지 마세요. 조명 한번 꺼봐 주세요 얼마나 무섭나. 피 Play for tonight! 와, 진짜 해방이! 너무 신기하다. 엄마 여긴 생각보다 따뜻해. 사랑해. cesor. 엄마, 텔레비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박에 나갔고 박스 보이나? 박스 잔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하면서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엄마, 아빠한테 개그맨 돼서 호강시켜준다 했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대한민국을 웃길 수 있는 훌륭한 개그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에 따뜻해. 비야, 비야. 여기 안에 거는 살짝 틀어갈래 할게요. 위에 딱 상대가 올라가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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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추억이야 우리 아집사님 최고의 추억이지 믿지 못하지 2008년 첫눈이 오는 날 얘기하고 첫눈이 오는 날 익혀라 일어나봐 익혀라 일어나봐 아침이 밝았던 날 우리 미래의 스타들이 너희를 위해 적봉의 놀이 돼있나 일어나서 어서 이 멋진 밤이 오는 날 일어나봐 제발 우리 추억 너무 추억 천지로 일어나봐 뭐 추억 누구야 일어나 첫눈이 온다 일어나 여기 봐 너희들이 미래의 스타들 내가 흘려주소 아우 그만 그래 아우 아우 왜지 마 왜 왜 세이 야 자 잘해 잘해 네 사람도 안 추웠지요? 네! 이야 진짜 장관이다. 너무 예쁘다. 1박 2일 한 이후에 첫눈에 이렇게 내리는 걸 이렇게 본 적은 처음이야. 이걸 하늘이 축복한 거야 형. 애는 고마워하는 거야 진짜. 아니 잘만 했어요 어땠어요? 잘만 했어요. 괜찮으세요? 전혀 올렸는데. 노래로? 어제 너무 열심히 뛰고 막 이래서 너무 편하게 잤어. 꿀잠 잤습니다. 하루 만에 되게 초췌해지셨어 다들. 나는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에요. 추운데 냉장고방에서 주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좋은 추억이 됐기를 바라고요. 자 제가 오늘 특별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따뜻하게 드시고. 야 너무 추워. 야 너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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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도. 잠시만요. 눈 마주. 첫눈을 먹네, 같이. 첫눈을 먹습니다. 우리 후변들, 내가 또 프라이라도 하나씩 해줘야지. 네. 여기가 더 붙어있고. 네. 그거 있는데 그걸 옆에 있는 거. 어머. 아유, 물었다. 안 익어도 드시면 됩니다. 이거 먹을래? 네? 아니, 그건 아니고. 떠지지. 떠지지가 않아. 네, 이 정도면 한번. 고맙다. 네. 잘 돌았어, 어제. 어?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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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 먹고 좀 추워봐. 안 말 보고 왔어. 안 하네. 안 하네. 진흙 성경이다, 진짜. 밥차 맛있게 하십시오. 밥차 맛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 뭐 우리 JDB 연습생들. 너무 고생했고요. 박근혜 다니고 괜찮았죠? 네. 이제 1박 2일 꿈의 무대는 끝났습니다. 다시 현실이 돌아가서 차곡차곡 밟아서 메인 앱씨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멘버, 리멘버, 포에버야. 오케이? 이멘버, 리멘버, 포에버야. 1박 2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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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김준호 씨의 결과를 보러 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풀권 씨의 꿈이 남아있습니다. 꿈도 아직 남아? 꿈도 아직 아이엔지야. 어제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한 분을 확인하시고 한 분은 꿈을 도전하러 가셔야 되는데 두 분과 동행할 분을 뽑는 퇴변 복불복을. 아, 책? 꿈 그런 거요? 네. 누가 더 늦게 지나가는 거예요? 김준호 씨 꿈이 나는 우리 병원의 스케줄은 12시쯤 예약에 잡혀 있고요. 대푸권 씨의 꿈 도전은 오후 2시로 잡혀있습니다. 아니 그 꿈이라는 걸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의 꿈이야.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앞에 두 개의 꽃이 있는데요. 한 개의 꽃은 무지개의 꽃이고요. 꽃 말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꿈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인 수국인데 소녀의 꿈이라고 합니다. 수국. 내가 수국을 되게 좋아하고요. 지금부터 김준호 씨와 대푸권 씨가 앞으로 나오셔서 꽃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품속에 숨겨주세요. 같은 꽃길이 편이에요? 네. 그리고 뒤로 돌아주세요 일단. 나도 솔직히 이 형 따라가고 싶어요. 이 형 결과 보고 싶어서요. 나도. 김준호 씨 앞에 보시고요. 대푸권 씨 나와서 꽃 뽑아주세요. 한 분씩 한 분씩. 어딨어? 너무 많이 와. 나도 챙겨주는 거 아니야? 알아서 뽑으세요. 알아서 뽑으세요. 나는 이 꽃을 되게 좋아해. 아 뭐야. 나도 이거. 그럼 다 통일하자. 그래. 다 통일하자. 그래도 좀 나눠봐. 지금 부권이 형 표정 안 좋잖아. 혼자 가니까. 지금 표정 되게 안 좋잖아. 부권이 형. 예예. 하세요. 오케이. 간다. 간다. 저 표정 비중하게. 두 분 동시에. 포스를 공개해 주세요. 아니야. 둘. 셋. 설마 둘 다 그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 바꿨지? 바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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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준호 씨의 결과 확인하시러 12시 스케줄에 4분이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부권을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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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 아니죠. 아니. 무슨 서포터는 아니지. 무슨 서포터예요. 무슨 서포터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서포터가 없어. 다시 해. 일단은 네 분 다 김준호 씨 꿈에 12시 꿈에 따라가신 걸 하고요. 오케이. 서포터가 필요 없던 거예요? 형 강남이지? 어머니. 오늘 가라. 데프콘한테. 응? 예전에 제가 무슨 그 성인 선생님과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제일 건강하고 제일 운동성이 좋은 애들이 제일 먼저 튀어나가잖아요. 걔네들이 독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죽는데요 다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치자면 제일 우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친 다음에 그중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애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가가지고 탁 수정을 합니다 진념 있네 앞에 이 엘리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등하지 않은 거예요 우등하지 않았던 우리는 떨어지는 애들이 왔네 단신이 왔네 종자 시절부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근 수정하면 좀 더 좋은 건가? 근데 그 인근으로 실패할 때가 있어 자고는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걔가 남편이 나이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내가 검사를 안고 가야지 내나이 44세 이제 45세인데 나도 올려놓을까? 나 진짜 올려놓으려고 그래 만약에 적다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뒤에 관중까지 두고. 최초근한 것 같네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많이 긴장돼서 좀. 그렇죠. 아마 손에 꽂게 불편하고 초조한 잠자리. 정말 긴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적인 검사는 저희가 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이요? 잠깐만요. 결론부터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연 임신도 가능하지. 그 정도의 정상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다행이다. 자연 임신은 할 수 있다. 충분히 강하다. 그런데. 일단은 정자 생산 자극한 호르몬 두 가지. 다 정상 범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도 2.4에서 8.3까지가 정상인데. 3.15 역시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네. 낮은 편 아닙니까? 뭐 정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일단은 우리가 정상 범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정상으로 보는데. 좀 낮은 정상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 관리 좀 잘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뭐 운동을 좀 한다든지. 체중 조절 좀 하시면. 또 이건 뭐 얼마든지 또. 운동하고 상관있는 게 남성 호르몬. 그렇죠. 건강 운동. 원래 잘 안 호르는데 어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뜨시면서. 남성 갱년기능으로. 감정 변화 때문에도 될 수 있으면. 남성 질소 30. 몇 살이? 나 진짜.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정상 범위 안에 있으니까. 네. 걱정은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검사. 제일 중요한 검사죠. 정액검사. 네. 결과 말씀드릴 거고. 정자 숫자는 1,500만 이상 돼야 되는데. 1,800만으로 역시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후배 동현이라고 파이터 걔가 2억 마리 나왔다고. 네, 3억 마리. 3억 마리요? 걔는 3억인데 저는 1,800만이에요? 네. 괜찮은 거죠? 일단 정상 범위. 그리고 운동성. 움직이는 정자가 많아야 되니까 숫자만 많다고 중요한데 움직이는 정자가 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중에 40% 이상 돼야지 정상인데 63%로 그래도 이제 움직이는 정자는 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아가들이 되게 활동적인가 보다. 네. 처음에 돌아가셨는데. 많은 편이에요. 네, 많은 편. 시도 진작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이제 다행히도 검사 결과는 좋긴 것 같으니까요. 수년 아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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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찌됐던 저희 뭐 일반적인 정자를 다행히 지니고 계신 거예요, 다행입니다. 좀 아쉽지만. 좀 아쉽네요. 일단 김준호 씨의 꿈은 제가 이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 저기 뭐야, 드라마 안 가? 때만쯤 0이라고 해야 돼. 잘한대. 아, 더 여기만 하면 씨 뭐야. 아, 태연이 있어 다행이네. 뭐야 근데. 이게 충모로 여기만 하면 진짜 그거 아니야? 충모로에 이런 건물이 있어? 저거 액션. 어? 저기 뭔데? 액션 완료할 때. 아, 아니야. 저거 건물 올리는 거야. 아니, 저전도 완전 많이 표현 저거 해. 나 저런 철 때 저만한 거 올려가지고 올라갔었어. 진짜로? 어, 저런 철 때? 어. 아, 진짜? 아니, 그렇겠지. 이게 뭐야. 너의 꿈을 지고 보러 왔어? 아니, 아니 왜 이러면서 와요? 우리 대부분을 지지해주러 왔지. 아, 진짜? 나 원래 1인데도 형 거 지지하려고 온 거네. 아니, 진짜 벽살 끌려왔어요. 안동해. 너무 추워. 오후 2시에 제 꿈이 여기 충모를 하면서요. 아, 진짜 보냐. 죄송합니다. 저 진지하게 공경 쓰고 사극에 한 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야, 이거 나 단지 속에 또 보는데? 걱정이야, 걱정이야. 전쟁을 안 했지 벌써 10년이 지났어. 너 왜 자꾸 내 말이 따라하냐? 아니, 이거 내가 먼저 했거든. 나 태양할 때부터 이랬거든. 아니, 2013년. 기가가 쪘어. 2011년. 야, 이제 그럼 분장하는 거네. 야, 분장하는 건 관장하네. 사극 분장이네, 그냥. 나는 또 혹시 여배우랑 뭐 하는 줄 알았어. 나도 무슨 말이야. 이거 뭐 그냥 분장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분장하자 하면서. 나는 뭐. 어? 여기 영화상 봐봐. 영화자네. 배프근 씨가 사극에 출연한 게 꿈이라고 해서. 정말 아주 어렵게 현재 촬영 중인 사극 영화의 오디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디션으로 정식 캐스팅이 되면 미션 성공 꿈을 이루시는 거고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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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구 나오는지. 들어가 보시면 아세요. 이거 마지막에 가야 돼? 여기야. 오 마이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자리가 안 되세요? 네, 저 분장으로 왔다고 해서. 분장? 제가 이제 제가 뭐 드라마도 했었고요.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일단 이해를 이해했어요. 이해를 이해했어요. 이해를 이해했어요. 이해를 이해했어요. 급해요, 급해요. 급해요, 급해요. 저는 이제 나름한살 위해서 감독 역할을 맡은 조철현입니다. 아, 감독님? 나의 환갑에 데뷔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인생은 60부터 낫습니다. 130.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사수승 대표이자 제작자 오 승현입니다. 아, 대표는 왜요? 써 있습니다. 얼굴에. 우리가 씹는 거 어디 씹는 거거든요. 네. 영어 나름말씀 인물 조감독 남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름말씀의 스크립터 김민성입니다. 아, 스크립터 중요하죠. 나름말씀인 세종께서 한글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연, 한글의 이론적 배경. 그런 것들을 드라마타이전으로 인정합니다. 주연 배우들이, 배우분들이 누구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스승님께. 세종대왕 역으로는 송광호씨가, 송광호씨가. 아니, 저기, 이만, 제가. 그다음에 거기 나오시는 스승님 역할로는 박혜희씨가. 오, 박혜희씨. 예, 예. 이쪽에, 성? 저번에 계시나 봐요. 정말 너무 대단한 캐스팅인데. 제가 거기에 낄 자리가 있어요? 일단은, 찾아보는 겁니다 같이. 아, 성국 진짜. 저희 영화에서 스승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실제 참여해야 돼요. 아, 머리 반드시 깎아야 되고요. 아니, 저희 유대선 씨는 그러고, 지금도, 당장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 머리 반드시 깎아야 되고요. 둘이 이런식으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화에 제가 안경을 벗고 영화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오히려 신선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들의 라인에다가 새로운 비유를 불러놓을 수 있는 마스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들의 머리가 아깝다. 네 머리가 뭐라고 아깝다. 어떻게 하는 걸 듣거나 내가 그때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하고 나왔어. 그러면 서로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죠. 제가 한결이죠 한결. 그러면 동서야 니가 세종 좀 해주면 안 돼? 신미를 주는 얘기한 거래. 그 동안에 몰래 생활하면서 세종과 함께 글자를 만들고 있는 신미와 불숭이래. 그럼 그 목사는? 하아... 산너머산이구나. 활성기관의 형태를 보도록 이 문자를 만들었어. 너 우리 아니하니까. 싫어하는 문제일 거야. 돈만 받으면 뭐해. 너 무슨. 짤른 거야. 산너머산이구나. 활성기관의 형태를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으니 나머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틈만 좀 허락해. 뭔댏시 애기 주둥이를 손가락으로 쑤셨었어. 그렇게 하지마는. 어쨌거나 할 필요 없당께요. 자, 많이 계셔보셔. 지방 다 돼버렸당께요. 이 띵이 기본자요. 더워서 띵 말고 올라가 불면 그 다음 자 아니오. 그렇게 띵띵띵띵띵 올라갈 적마다 작대기를 하나씩 그서 불면. 어이. 딱. 귀엽다.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이렇게. 맞나요? 순발적이 대단하십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이 정도의 행동하는 것은.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똑같은 장면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진지하게. 약간 떠 있는 것 같아서. 그만 좀 허락해. 멋댕신 애기 주댕이를 손가락으로 쑤셔 사소. 아, 큰 띵에. 띵띠링 띠리링. 물나갈 적마다 작대기를 하나씩 그서 불면. 이거 띵. 띵띵띵띵. 띵띵띵띵. 오케이. 자유연기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거 혹시 없어요? 김대방 역할을 한번 찾아볼까? 대박. 마카롱에서 제가 자유연기 작게 한 번. 먼저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럼 또 마시라고요. 어떤 게 어디서 가라고? 왜 타면. 마시라고. 마시라고. 손도. 근데 그 아버지 마시라고. 응? 응? 마시라고. 네 아버지. 컨텐츠 만들어요. 응? 만들어요? 컨텐츠 만들어요? 어이. 아, awakening. 어이. 어이, 통트. 아,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아우, 괜찮았어요. 아이 역할 있으면 그것만 그것만 좋아. 레그나이 역할. 뭐라고 그러지? 방송사인데요. 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별점 장애가 있어요. 택배가 또 있는데, 야, 이런 버킷에서는 알겠지, 준중? 이게 나? 이게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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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스파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승망은 하실 줄 아십니까? 별감 역할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을 했는데요. 말을 이렇게, 뒤, 뒤, 무릎을 꿩쓸이거든요. 얘도 저 내리라고. 이런 거 저희는 아시죠? 내가 굳이 됐던 예능을 많이 하셨으니까, 순발력이나 연계의 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결정의 과정은 서로 시간을 가지면서, 눈도 없고 그런데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연재야, 이 영화 일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시간을 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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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 예, 감사합니다. 나 그게.. 아.. 예.. 어? 왜? 왜?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왜? 아유.. 형이 연기야.. 닌프로 빼고 모조리 씨를..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아.. 이건 와인 자식이야.. 이건 와인 자식이야! 여기는 야구역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영화에서 그런 게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꿈여행 주인공 데프콘 씨.. 되게 좋은 경험을 덕분에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이런 영화 오디션.. 너무 궁금했는데 1박 1 덕분에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 결과는 이제 추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성공이나 실패를 따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웰박에.. 천만 배우 두 분이 외칩니다 천만 배우야.. 그럼 천만 배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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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꿈은 계속 이어집니다.. 1박 2장.. 천만 배우야..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오디션을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어휴 엄청 크죠? 아 원주! 어디야? 저랑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이기시면 거짓 없이 하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아이 손이 들어.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에이 나를 어떻게 털어내려고. 아이씨! 어떻게 나를 털어내려고. 아이씨! 아이씨!